안녕하세요. 컴퓨터 수리 컴수리 존입니다. 한 달 전에도 윈도우 손상으로 출장 왔던 곳인데, 모니터 화면 안 켜짐으로 당일 출장 갔습니다. 그 당시에도 파드 디스크의 미세 고장도 알려드렸었는데,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철저한 점검으로 원인을 찾아내야 합니다. 이미 사용자는 연세가 있으시지만 검색을 통해 여러가지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셨습니다. 뜻대로 됐다면 저희가 출장 갈 일은 없었겠죠. ASUS 메인보드에 장착된 DDR4 16GB 메모리를 세게 누르면서 살짝 흔들어줍니다. 인텔 UHD 그래픽스 630에서 애드미 케이블을 빼보니 모니터에서는 신호를 찾고 있었습니다. 이로써 모니터 고장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 참 애매하죠? 전원 버튼 옆에 있는 HDD LED를 보니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고장일 수도 있어서 라이트온 MDM 128GB를 탈착했습니다. 여기서 하드디스크 고장도 생각했어야 했는데, 그래서 점검이 더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. 솔직히 하드디스크가 장착됐다는 것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. 두 개의 DDR4 8GB 메모리를 탈착해 계속해서 점검을 진행했습니다. 그리고 ASUS 메인보드 슬롯의 솔을 이용해 먼지를 털어냅니다. 다시 DDR4 8GB 메모리를 하나씩 장착해보고 슬롯도 옮겨보고 했지만 증상은 여전했습니다. 모든 것이 불필요한 작업인 것 같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. 지금까지 점검했던 부품은 고장이 아니라는 것을요. 마지막으로 하드디스크에 연결된 세터 케이블을 분리했더니 모니터 화면이 정상으로 출력됩니다. 그리고 다시 세터 케이블을 연결하면 증상이 발생하고요. 예전에 왔을 때 분명 미세 고장이 있다고 빨리 자료를 백업하라고 말씀드렸는데, 이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데이터 복구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. HD Tune Pro와 작업 관리자를 실행해 라이트온 nbm 128GB를 테스트했지만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. 장고장이 없는 구성으로 잘 해결한 듯합니다. 장고장이 없는 구성으로 잘 해결한 듯합니다.